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 그죠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312페이지에 13번 보면 312페이지에 13번 보면 갑은 그 소유의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명예 재단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병은 X 건물에 Y 건물을 신청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해 Y 건물을 완수한 후 Y에 대한 정명예 재단권을 설정하였다 설명 좀 틀린 것 자 여러분 갑 토지의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명예 재단권 자 갑의 토지의 을이 재단권 설정하고 그 이후에 병이 건물을 짓고 그럼 건물에서는 또 정명예 재단권 설정 어쨌든 이거는 그럼 결론은 법정상권 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을을 기준으로 토지의 재단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타인이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일괄 경매도 안 되고 법정상권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일괄 경매도 안 되고 법정상권도 안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재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자 요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타인에게 양도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을은 저당권자인데 그 저당권만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는 일괄 경매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왜냐하면 실행 당시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토지는 갑이고 건물은 됐습니까? 건물은 병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그래서 털린 것 2번 털렸습니다 그죠이?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어쨌든 털린 것 그죠이? 털린 것 그죠이? 털린 건 몇 번이다? 2번 자 3번 가는데 정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무가 경락을 받은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자 건물에 대한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경락인 무에게 이전된다 맞죠? 자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니까? 별도 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면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 토지와 건물은 별도니까 그 다음에 갑이 X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자 갑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을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고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게 OX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거 물건이 없어지면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시호로 소멸하면 채권이 시호로 소멸하든 변제로 소멸하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 목적물이 경매해서 제3자에게 경매가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조건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됐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여기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지상권, 저당권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 거 그래서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것 하면 몇 번 되겠습니까?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 없는 저당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하면 이거는 혼동이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거는 혼동으로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는 거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4번은 어떤 거냐면 4번은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경우 병의 이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해도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이 지상권이 그대로 있으면 저당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갑은 을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갑이 Y 건물을 X에 대해서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와 Y이 존재할 때 그죠? 다시 합니다 갑이 을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근데 X, 토지,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와 Y에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경우 모두 고르면 자 그럼 일괄 경매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에 저당권 이후에 신축됐는데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자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X 위에 건물이 X 위에 됐습니까? X 위에 을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자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지 일괄 경매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우리 X 토지에 Y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이건 ㄴ 무슨 경매할 수 있습니까? 일괄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기역은 법정지상권 요건 이건 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자 ㄷ 갑니다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병이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고 하고 나중에 종국적으로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을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 누가 신축했느냐 중요하지 않다 누가 신축했느냐 중요하지 않고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건물은 타인이 만약에 축조해 가지고 나중에 종국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매수해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거 ㄷ 그래서 타인이 신축했지만 나중에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매수해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 그래서 누가 신축했냐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 그래서 ㄴ과 ㄷ은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죠? 갑은 은행에 대한 채무 유행을 담보하자 그 소유 X에 대해서 을명의 은행의 저당권과 함께 X담보가 지혜의 유지를 위한 을명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각각형은 건축물을 Y를 축조했다 설명 중으로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16번에는 보면 16번은 보면 을명의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 도치되겠죠 이걸 무슨적 지상권이라고 그럽니까? 담보적 지상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갑과 병은 X에 건물을 축조했다 옳은 거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어른 자 어른 그럼 지상권이 이제 토지 침해된 어쨌든 어른 갑에 대한 채권시효가 소멸하면 자 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과 함께 지상권도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1번 X 이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게 철거를 청구는 할 수 있어도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철거를 청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자 건물 소유자인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답니다 자 어른 저당권자와 함께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1번 2번 털리고 자 3번 갑니다 어른 병에 대한 사용 수익을 이어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가 자 어른 저당권자죠 어른 저당권자면서 만약에 을이 순수하게 지상권자라고 한다면 병에게 사용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지만 어른 저당권자로서 단지 이제 토지 소유자든 제3자든 토지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놓은 것 뿐이지 자기가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를 제3자가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돈만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면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이라든가 이런 건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 병에게 사용 수익을 위한 부당이득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만약에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Y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P담보체 미만으로 하락했다면 어른 갑의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있다 자 4번 정답 3번 4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P담보체권 미만으로 하락했다면 갑은 어르에게 저당권 침해를 가지고 손해배상 그럼 제3장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불법행을 가지고 손해배상이 이렇게 가능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갑니다 자 5번 가는데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건이므로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건이므로 P담보체권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지상권을 가지고 지상권은 P담보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아니죠 지상권은 담보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범위 이렇게 확인을 구하는 소 이런건 있을 수 없다는거 그런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에서는 이 담보적 지상권인데 지상권은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거지 채권의 범위를 확인을 구하는 실익은 있을 수 없다는거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17번 가는데 건전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거지 이렇게 했죠 건전한 채괄 반드시 등기사항입니다 ㄱx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약정 으로 건전한권 소멸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여러분 결산기 되기 전에 돈 다갚고 나 이제 너하고 거래하기 싫어 하면은 그때까지 채권 변제하고 언제든지 소멸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피해담보 채권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초과하는 경우 하면 그 다음 주어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주어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어 채무자는 하면 전부 다 갚아야 됩니다 초과한 채권액 전부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정인은 채권액만 하는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상보정인은 채권액만으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하는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1 2번 1 2 3 다 틀리고 4번 갑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개시되면 그 근저당권 자 중요합니다 신청한 그 근저당권 신청한 그 근저당권 신청한 그 근저당권 신청한 그 근저당권은 신청시에 확정 신청하면은 다른 근저당권은 매각대금 완낙시에 확정 그거 잘 돼야 되겠죠 신청한 그 근저당권은 신청시에 확정 4번 정답 5번 확정되기 전에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 자 5번도 중요합니다 자 5번은 여러분 근저당에서는 1번 근저당 1억 최고액 1억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그러면 여러분 그죠 2번 3번 예를 들면 뭐 A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자기가 2번으로 설정할 당시에 뭐 C는 3번으로 설정할 당시에 자 1번은 얼마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1억까지 최고액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A와 B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됐습니까 자 금방 뭐랬습니까 누가 가져가든 어떤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뭐 간에 얼마만 가져가면 1억만 가져가면은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앞순위가 1억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죠 그 한 좀 오래됐는데 한 10년 전에 여러분 그 KBS에는 역사드라마 대화드라마를 잘했는데 옛날에 거기에서 이제 그 백제에 그죠 백제에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고구려에 있는 사람하고 했는데 이제 그 고구려에서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백제에 이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글씨도 없고 종이도 없고 그 나무 대나무의 목편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딱 그 이제 대화드라마를 보는데 아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그 목편을 보내면서 지금 자기가 자기는 몸은 고구려에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이제 백제에 있는데 그 고구려에 있는 남자가 백제에 있는 여인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어디에 있든 누구하고 있든 어떻게 있든 너는 내 여자다 이렇게 딱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가슴에 딱 와닿은 거예요 어디에 있든 누구하고 있든 어떻게 있든 어떤 식으로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이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가끔씩 써먹는 게 근저당 a와 b는 처음에 저당권 설정에 a는 근저당 얼마 가져간다 1억 가져간다 생각 최고액까지 가져간다 생각하고 어 2번 요거는 어 1억과 a가 가져간다 생각하고 요거 3번 b 저당권 설정 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근저당의 경우에는 어 최고액 1억 최고액의 중점이 있던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a와 b는 1억만 선순위가 가져가면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됐습니까 요 최고액을 정액하는 거 빼고 전부 다 다 바꿀 수 있다 이게 당사자 합의로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뭐 결산기 기본계약 전부 다 다 바꿀 수 있다 금액 정액하는 거 빼고 다 바꾸대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전부 다 바꾸는데 후순위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오엑서 엑서 꼭 기억합니다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최고액만 가져가면 후순위 권리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거죠 그게 요 p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의 뭐 승낙 없이도 무스롭게 합의로 자유롭게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승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왜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것 아 맞는 것은 몇 번 4번 신청하면 신청한 그 근저당권은 신청시에 확정된다 하는 거 그럼 근저당은 확정되기 전에는 다 바꿀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채무원인 결산기 뭐 금액 정액하는 거 빼고 다 바꾸대 후순위 권리자 몹시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고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근저당 여러분 근저당 넣으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최고액만 가져가면 후순위 권리자는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당사 합의로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근저당은 굉장히 자유롭다 그죠 자 그 다음 18번 갑니다 근저당 틀린 것 했습니다 자 최고액은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아까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주어 채무자는 하면 전부 채무자가 아니면 최고액만 그래서 물상보정인은 채무천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수청구할 수 없다 OXX 물상보정인은 무슨액만 최고액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 2번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확정되면은 확정되면은 금액이 확정되고 이후에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에서 담보되지 않고 일반 채권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죠 신청하면 신청한 그 근저당권은 신청한때 확정 맞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후순위 담보권자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 근저당의 채권은 매각되고 뭐 완납함돼야 하는거 이거 쉬운겁니다 그죠 쉬운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 자 그 다음에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거다 이렇게 했죠 확정되기 전에는 전부다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근저당에서는 다 뭐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금액 정해가는거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틀린거 바로 몇번입니까 일본 아까였죠 그죠이 후순위 권리자 동의없이 다 바꿀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식으로 가든 최고액만 가져가면은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거 1번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결상기 금액 정해가는거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도 최고액 범위 내라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맞다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이 성립하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 법률행위 외상거래계약 그죠이 기본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 기본계약을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하는거 자 그 다음 4번 후순위 권리자 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자 후순위 권리자 신청한 사람은 신청시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선순위 권리자 당권 다른 사람은 매각대금 완납한대 그 다음 5번 선순위 권리자 피담보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자 여러분 5번도 계획력이 중요한데 여러분 후순위 담보 권리자는 변제하고 선순위가 실행하는거 선순위가 말소되는걸 막을 수 있다 실행하는걸 막을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후순위 담보 권리자는 선순위가 실행하는걸 막을 수 없다 근데 후순위 용익권자는 계속 사용하려면 선순위가 실행하는걸 막을 수 있지만 그래서 선순위가 실행하면 후순위 담보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당권자는 선순위 권리자에게 변제하고서 실행을 막을 수 있다 하면 OXX입니다 됐습니까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기가 변제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채권액을 변제할 이익이 없답니다 그래서 5번 선순위가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뭐 최고액을 변제하든 정부를 변제하든 소멸 청구 있다 없다 없다 하는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 3 4 5 다 맞다 하는거 자 그 다음 20번으로 갑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 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가 실행되고 확정되지 않는 자 여러분 후순위 하면 선순위 하면은 다른 사람은 매각되건 뭐 완납한때 그죠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만약 후순위 권리자 당권자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 당권 후순위 권리자 당권 한번 신청시 그죠 그런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에는 후순위 권리자 당권자 신청으로 선순위 권리자 당권 다른 권리자 당권 같은 말이죠 이거는 매각되건 뭐 완납한때 2번 되겠습니다 자 21번 갑니다 권리자 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했죠 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권리자 당권 설정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설정자는 처분거란만 있으면 채무자가 아니라도 제3자 제3자는 물상보정인 이렇게 되겠죠 있다 그 다음 채무자가 아닌 제3자명이 권리자 당권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치고 이거 원칙적으로는 유효 무효 무효 맞습니까 그러나 3자 합의하면 그대로 뭐 유효 이렇게 되죠 그럼 권리자 당에서 담보되는 담보별 최고액의 채무자 이자 뿐만 아니라 실행비용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최고액 범위 내면 전부 담보되고 포함된다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액은 채무자 이자도 포함된다 자 실행비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원배상 몇 년분 1년분 자 지원배상 몇 년분 1년분을 초과하는 것도 최고액 범위 내면 포함된다 그러나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딱 하나 어떻게 하나 딱 하나 무슨 비용은 실행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고액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딱 하나 무슨 비용 실행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 그래서 이자라든가 지원배상 이런 것도 지원배상 심지어는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전부 다 포함된다 그럼 포함되지 않는 것 딱 하나 무슨 비용 실행비용 그래서 3번은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기본계약이 해지되면 외상안에 우리 저번에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계 했는데 외상안에 앞으로 너하고 그래안에 하면 채권 그때까지 발생한 외상채권에 해지하면 피담보채권 뭐 확정 그 다음에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분리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은 자 근저당권자 주어 신청한 사람은 뭐한테 신청시에 확정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 몇 번입니까 3번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2번으로 갑니다 자 22번으로 가는데 22번은 계산 문제인데 그죠 자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을 소유의 X와 Y 토지에 대해서 최고액 1억 2천만을 1순위 공동재당을 치르겠다 그 후 갑이 병이 신청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8천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정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X, Y 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고 갑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경매 신청까지는 5천만 원 매각대금 완납시까지는 5천만 원이다 자 그럼 여러분 그죠 자 지금 여러분 읽으면서 자 갑은 채권자, 어른 채무자인데 X, Y인데 여기에 자 1번 갑 얼마 어 1억 2천 1번 갑 1억 2천 하고 자 2번 병은 X에 대해서 어 1억 2천인데 그죠 자 1억 2천인데 자 근데 이제 요 X만 먼저 실행했습니다 X 실행해가지고 얼마 8천이 배당받았단 말이죠 자 그럼 갑은 1억 2천 중에서 얼마만 배당받았습니까 8천 배당받고 자 근데 최고액은 1억 2천에 해놨지만 자 8천 배당받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갑의 채권은 어 8천 우선 변제 배당받았는데 정의 신청한 Y 토지에서 2억 원에 매각되었다 2억 원이 매각되었는데 그러면 요 갑은 어 아직까지 요 을에게 받을 돈이 8천 배당받았지만 받을 돈이 얼마냐면 어 5천 됐습니까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5천이고 매각되고 완납식간에는 5천 5백 5천 5백이다 이렇게 했을 때 Y에 대해서 얼마 배당받을 수 있냐 이거죠 Y에 대해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았다 그럼 나머지 얼마 4천이고 요 1천 5백은 일반 채권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Y 매각대금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아직 배당 못 받은 것은 5천 5백이지만 5천 5백이지만 됐습니까 자기가 저당권 설정해놓은 것은 최고액이 1억 2천이기 때문에 1억 2천 범위 내에서 그럼 2억 중에서 얼마 자기가 5천 5백을 배당받는 게 아니라 1억 2천 범위 내에서 4천 배당받고 나머지 1천 5백은 일반 채권으로서 배당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 4천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우선 배당받는 것은 등기한 금액 8천 배당받고 아직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해서 5천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지연이자 5천 5백인데 5천 5백이지만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등기된 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4천 배당받고 5천 5백은 일반 채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갑은 X토지와 제3자 Y 1번 공동재당권을 정은 을에 대한 채권 담보로 2천만 원 2번 문은 Y토지에서 병의 3천만 원 2번 저당권 취득하겠다 Y가 경매되어 배당금액이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의 매각대금 중 4천이 배당된 이후 뭐가 X토지의 매각대금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자 여러분 이럴 때는 빨리 당황하지 말고 감은 을 이건 채무자 이건 뭐 병 무슨 보정인 물상 보정인 뭐 XY 뭐 XY인데 여기서 그림 그리면 됩니다 1번 1번 어쨌든 5천만 원 1번 공료 어? 갑 5천 공동 1번 갑 5천 공동 이렇게 1번 저당권 설정하고 그럼 정은 2번 정은 됐습니까? 정은 2천만 원 2천만 원 저당권 2번 문은 Y에 대해서 문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입니까? 병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됐습니까? 3천만 원 2번 저당권 이렇게 취득하겠다 근데 Y 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이 5천만 원 전액 Y가 경매되어서 자 갑이 5천을 배당받았단 말이죠 갑이 얼마 배당받았다? 5천 배당받았을 때 그럼 갑은 결국 그러면은 누구? 채무자가 갚아야 될 5천만 원을 누가 갚았다? 뭐가 갚았다? 아니요 병이 갚았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이제 X 이 경매되금에서 누가 물상보증인이 5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물은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습니까? 물상보증인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그러면 이 X 토지 매각대금 4천만 원에서 됐습니까? X가 만약에 경매가 됐다? 원래는 만약에 이 무가 없다면 누가? 병이 4천만 원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얼마 갚아줬기 때문에 5천만 원 갚아줬기 때문에 이 4천을 물상보증인이 받아야 되지만 자기가 갚은 돈 자기는 얼마 갚았습니까? 지금 5천 갚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을이 갚아야 될 거를 자기가 지금 값한테 5천 갚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물건 실행되면 4천되면 4천 전액을 물상보증인이 받아야 되지만 이 무는 또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습니까? 물상보증인한테 채권자다 말이죠 그래서 이 4천을 무가 얼마? 3천 배당받고 나머지는 누가? 병이 1천 이렇게 배당받게 된다 그럼 정은 얼마 배당받냐 하면 정은 뭐 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은 받을 게 없다 무가 X 토지에 매각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하면 뭐 3천 되겠습니까? 얼마냐 하면 얼마? 3천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여러분이 구조히 챙겨주시고 지금 됐습니까? 다시 합니다 자 물상보증이 실행됐다 전액 5천 배당받았다 누가 돈 갚은 거나 마찬가지다 물상보증이 채권자에게 갚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나중에 채무자 물건 실행되면 누가 갚은 돈을 물상보증이 갚은 돈을 자기가 배당받아야 되는데 됐습니까? 배당 4천 만약에 자기 혼자만 있다면 물상보증인이 이 4천을 배당받는데 이 무는 물상보증인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란 말이죠 그래서 물상보증이 3천 가져가고 남는 거는 어떻게 물상보증이 병이 1천 가져간다 하고 정은 0원이다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물은 얼마 배당받는가 X 물건에서 물은 얼마 3천 병은 얼마 배당받는가 청 저는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뭐다 0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 다음 24번 마지막으로 갑은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X와 갑은 그저의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X 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 치등하고 병은 X 토지 2억 4천 2번 정은 Y 건물에 1억 5천 2번 근데 X와 Y 모두 경매가 되어 X의 경매 대가에서 2억 Y 경매 대가에서 X에서 4억 X의 4억 Y 2억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정은 경매 대가 정은 Y 건물에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둘 다 채무자 겁니다 둘 다 무슨 자 거다 채무자인데 1번 공동 3억인데 근데 2번은 X에 대해서 2억 4천 정은 1억 6천 이런 거는 함정입니다 자 X와 모두 경매가 됐다 경매 대가 4억 2억 4억 2억 몇 대 1 2대 1 2대 1 3억을 2대 1이니까 3억을 몇 대 1 2대 1이니까 자 그러면 좋다 자 여기 X에 대해서 지금 4억 경매가 된다고 Y는 2억 했을 때 2대 1 경매가에게 비례해서 자 지금 채권자가 받을 돈은 얼마입니까 3억이니까 요거 2억 요거 1억 이렇게 해서 3억을 배당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값이 2억 1억 해서 3억 가져가고 그럼 X의 후순위권자 누구입니까 병은 2억 4천 중에서 나머지 얼마 가져갑니까 2억 그래서 병은 얼마 2억 1억은 누가 Y에 대한 2번 후순위권자 정은 얼마 1억 이렇게 배당받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이 Y 건물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면 얼마 1억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1억 해서 몇 번이 되겠다 4번 되겠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4억 2억인데 2대 1 3억 가져가고 2대 1 왜냐하면 3억을 경매가에 비해서 그러면 값이 2억 가져가면 X에 대한 후순위권자 병은 나머지 금액 얼마 2억 자기가 받을 돈은 2억 4천이지만 얼마 2억 정은 자기가 받을 돈 1억 6천이지만 얼마 1억 이렇게 한다고 2억에서 선순위가 1억 가져가면 나머지 얼마 2억에서 2억 하는 거 그래서 정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얼마 1억 병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뭐 2억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